그러면 저는 그러면 중고마켓에서 생일 선물을 사서 선물을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생일이 왠지? 오늘이에요? 너 생일 오늘이야? 이쪽으로 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랑 한번. 생일이 오늘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현수입니다. 현수. 현수랑 나랑은 오늘 친구야. 생일이니까 선물 주는 거야. 현수야. 생일인데 코비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평소에 뭐 갖고 싶은 거? 신발? 신발? 무슨 신발이야. 너 동물 좋아하잖아. 너 동물 뭐 좋아하지? 강아지. 강아지? 무슨 소리야. 맨날 너 힘 세다고 막 호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에 호랑이 애라고 호랑이는 자기 애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 호랑이 좋아해서 중고거래에서 호랑이 그거 사왔어. 너 엄청 좋아한다. 호랑이 내가. 호랑이 너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호랑이 탈 사온 거 아니야. 내가 너 선물 주려고. 입어봐, 사이즈 맞는지. 입어봐, 입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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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벗고 이거. 입어봐. 신발 벗고 이거. 신발 벗고. 이게 앞... 아니라고. 주잖아, 이 자식아. 이게 주잖아, 자꾸 뒤에서 자꾸 하지. 뭐 하는 거야. 선물 사왔는데 왜 그래. 배가 하얀 게 호랑이 아니야, 배가 하얀 게. 이 자식아. 배가 하얀 게 그거 아니야. 내가 중고마켓에서 너 좋아한다고 사온 거 아니야. 봐봐. 야, 이거 뒤로 왔어, 뒤로. 개혈 받네. 이 아저씨 씨, 나한테 뭘 판 거야. 이제서 중고마켓 거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야, 그거 뭐야. 뒤돌아 봐. 꼬리가 이렇게 짧아. 꼬리가 정상해. 꼬리가 이렇게 짧은 거야. 야, 다리, 다리 뭐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냅둬 봐봐. 아니, 이거 내 중고마켓 거래서. 나와봐. 중고마켓 거래서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야, 이거 봐봐. 야, 가만 있어. 그거 잡지 말고. 왜 잡아. 그걸 왜 잡아, 영어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송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 꼬리를 왜.